네, 오늘 제가 알려드릴 태권도에 대한 팁은요. 태권도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이용되는 스텝입니다. 스텝이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똑같이 스텝만 뛰는 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앞에 그리고 상대방의 발이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상상하면서 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앞발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도 피할 수 있지만 얼굴이 날아오면 뭐 이런 식으로도 피하고 발이 길면 살짝 앞쪽으로도 이렇게 틀어주면서 피할 수 있고 똑같은 발을 피하더라도 어떤 발이냐에 따라서 긴 발이냐 짧은 발이냐에 따라서 스텝이 수십 가지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돌려차기라고 해도 또 돌려차기가 길고 짧고를 생각하면서 짧은 거를 피하고 긴 거는 붙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그리면서 스텝을 뛰면 아마 실전 시합에서 더 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태권도에 대한 팁입니다.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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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